Practice 정반 선택 의문문 1. 너 밥 먹을래? 안 먹을래? 너 밥 먹을래? 너 밥 먹을래? 2. 그는 키가 큽니까? 안 큽니까? 그는 키가 크니까? 3. 학교에 사람이 많은가요? 안 많은가요? 4. 너는 커피 마셔? 아니면 차 마셔? 5. 선생님 중국 가세요? 아니면 일본 가세요? 5. 선생님 중국 가세요? 아니면 일본 가세요? 6. 신발이 커? 아니면 차가? 10. 길래가 큰? 아니면 차가 큰? 10. 길래가 큰?